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바로 총을 만들어봤는데요 지금 카메라 좀 갈게요 네 총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총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총을 한번 접어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총이 아니라 장전이 되는 총입니다 장전이 돼요 어차피 근데 총은 안 쏴져요 그냥 장전하는 것처럼 생긴거면 장전하는 것처럼 생기게 장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탕! 탕! 이런 식으로 쓰는거죠 여기 최주의 이렇게 생긴 총입니다 그러면 holy val g 4 성수reb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생긴 총이